1. 신학교를 졸업한 지 금년으로 꼭 39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몇 번 신학교에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올 때마다 마음이 설레는 것은 이 학교에 대한 애정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에 제가 와서 설교할 때 설교의 제목을 목회에 성공하려면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교회에 가서 좀 후회하기를 목회가 뭔지를 설명도 안 하고 목회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목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요한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요한이라고 하지 말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는 것도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각자 자기 이름 되는 거예요 시작 광수라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보내셨는가 요한을 보내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요한을 보내신 목적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또 요한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예수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요한을 이 땅에 보내셨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목적으로 보내신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또 제자로 삼으신 뒤에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라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 예수 믿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또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일이 뭐냐 그게 목회고 그게 선교고 그게 신학교의 사명 아닙니까 결국 목회 혹은 선교 또 신학교의 목적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것 그게 목회의 핵심이고 선교의 핵심이고 신학교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기 직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한교회에서 신문을 하기 때문에 금년 40년째 한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묻습니다 목회란 무엇일까 목사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일까 끊임없이 물으면서 그 해답을 찾으면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목회자입니다 목회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생각해 보고 또 기도해 보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책도 보고 그래서 제가 내린 목회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목회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더 잘 믿게 만들어서 교회 안에 일꾼과 교회 밖에 일꾼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모든 활동을 목회라고 한다 제가 만든 정의입니다 목회란 첫째로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게 목회고 이게 선교회 신학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고 우리가 신학교에 와서 이런저런 공부를 많이 합니다만 그 모든 공부의 핵심은요 어떻게 하면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구원 받게 할 수 있을까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 신학 공부의 목적은 없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목회자의 사명도 없어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한 일보다 더 소중한 선교회의 목적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목회자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교수가 되든 예수님을 증언하고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귀한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카고에 갔더니 큰 교회에서 교회 안에 신학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신학교에 우리 한국 학생이 몇 명 있어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아주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그 신학교는 주말마다 금요일 또 토요일 공원이나 사람 많은 데 나가서 전도를 하게 하는데 한 주에 한 명 이상 전도하지 못하면 졸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주에 한 명 이상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늘 그거 위에서 기도하고 주말이면 뛰어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 전도의 열매를 가지고 학교에 보고하고 저는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이게 신학교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개척교회 한다고 하면서 개척교회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찾아오는 사람만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건 사실입니다만 여러분 지금도 전도하면 전도의 열매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형리를 가지고 오랫동안 전도했어요 사실 사형리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알지 못하고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한 복음이죠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면요 듣던 사람이 눈물을 주르르 흘려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그동안 안 다녔습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에는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을 믿고 우리가 부지런히 전도해야 돼요 목사이기 전에 전도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이기 전에 전도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의 출발점은요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게 목회의 출발점이에요 두 번째로는 믿는 사람을 더 잘 믿게 만든다 이걸 양육이라고도 하고요 성도를 성숙시킨다 그런 말도 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기르는 일이 목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 받은 사람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력을 기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 수 있을까 사람을 기르는 일이 목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건물 짓는 것보다 사람을 기르는 일에 우리가 힘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는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한 35년 동안을 사람을 기르는 제자훈련 사역을 해왔습니다 봄 가을로 단위 목사가 많은 사역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 제자훈련에 매진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느 때는요 제자훈련합니다 하고 모집하는데 두 명이 이제 하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두 명을 놓고 열심히 하는데 한 명이도 그만두는 거예요 한 명 남았어요 저도 갈등이 왔습니다 너무너무 바쁜데 한 명 놓고 3개월을 해야 되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명 남았는데 다음에 하라고 할까요 그냥 할까요 새벽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야 한 명만 변해도 세상이 변한단다 제가 그 말에 힘을 얻어서 한 명을 놓고요 열심히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제자훈련 끝날 때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목사님 제가 제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신학교 가려면 세례받고 5년이 지나야 되는데 당신 세례도 안 받았잖아 제가 세례받고 5년 기다렸다가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분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지금은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에 교수로 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는 사람을 기르는 일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일꾼될 수 있도록 이 길러내는 사람을 기르는 일이 목회라는 사실을 이게 선교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교회 목사로서 신학교는 목사를 낳는 곳이라면 지교회는 목사를 기르는 곳이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전두사님들 목사님들 잘 훈련해서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합니다 부목사님들 주일 나설교회 세우기도 하고 부목사님들 성찬 예식을 집행하기도 하게 하고 정책당에도 다 참석해서 어떻게 정책당위를 하는지를 배우게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그 교육자들을 훌륭한 목회자로 만들어서 내보내는 것이 우리 교회가 받은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게 제 목회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안 믿는 사람을 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일꾼으로 세우는 것 이게 목회다 셋째는 그 잘 믿는 사람을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일꾼으로 세우는 것 이것도 목회입니다 교회 안에 은사를 따라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일꾼으로 세우고 특별히 교회 밖에 일꾼으로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충성하면 교회 안에서 권사 장로로 최선을 다하면 최고의 신앙인으로 인정해주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신앙과 교회 밖에 신앙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존경받는 장로님이지만 밖에서는 욕먹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 안의 일꾼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이분이 교회 밖에 나가서 존경받고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기칠 수 있는 사람으로 길러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목회입니다 저에게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서리집사 직분을 받았는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서리집사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왜요? 제가 학교 교장인데 거기서도 주일날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수원성 교회를 위해서는 제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해서 이 집사직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집사님은 우리 수원성 교회가 창영고등학교에 학원 선교사로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집사님은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할 게 아니라 학교에서 일을 열심히 해서 학교를 보금화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가 집사님의 선교지입니다 이분이 새롭게 자기의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교장선생님 하면서 열심히 선생님들에게 전도하고 학생들에게 전도하고 해서 그분이 8년 동안 교장례를 마치면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목사님 아이들이 들어올 때는 10%, 12%가 기독교라고 쓰는데 졸업할 때 85%가 교회에 다닌다고 썼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정말 보금적으로 살고 보금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목회고 이게 선교지 교회 안에서 자란다고 교회 안에서 충성한다고 교회 장로고 권사라고 그게 우리 목회 전부가 아닙니다 그분이 가정에서 어떻게 사는지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사업장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일하는지 그 교회 밖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길러내는 일 이게 목회고 이게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모든 활동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고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왜 한국교회에 이렇게 비난을 받습니까? 왜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이 하나님 나라 건설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교회의 부흥에 관심이 있었고 자기 교회 커지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회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목회의 최종 목적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저 천국은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아 주의 제자되어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고 목회와 선교의 목적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고 믿는 사람을 더 잘 믿게 만들어서 교회 안과 밖에 일꾼으로 세워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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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